안녕하세요. 부양남 우풍입니다. 오늘을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난초여행 107일을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우신데 한주동안 뵈질이 없었죠. 식사도 이제 지금 맛있게 끝나실 거고 10시간쯤 되면 편안하게 감상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오늘 난초여행 107일은 또 새로운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딕바이오나 아시죠? 딕바이오나 이 꽃들이 지금 막 피어나고 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 송이 많이 붙었습니다. 여기도 꽃이 나오고 그죠? 보니 꽃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요 뒤에도 지금 꽃들이 맺어 나오고 있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 꽃은 환상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게 정말 꽃이 향이 좋아요. 향이 좋아가지고 이거 참 정말 꽃 피우기 어렵죠. 그죠? 이게 부양에서 연결된 분들은 매번 꽃들 잘 피우고 있어요. 정말 이게 꽃 피우기 힘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피우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요것도 딕바이오나 교배종인데 이름은 닝코넬리아 그죠? 요것도 이제 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지고 지금 여기에서 나온 꽃들은 지금 구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커질 않았는데 작년에 지난해 분촉이 한번 들어갔었습니다. 요렇게 성축이 되어 가지고 꽃이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꽃이 크게 옵니다. 지금 이거는 꽃이 한 25cm 정도로 크기로 꽃이 올 거예요. 이것도 꽃 향 정말 아니습니까? 막 끝내주는 향이에요. 요거는 이제 닝코넬리아 가툴리아인데 이게 이제 이름 명명품을 명명품을 받았습니다. 골프 그린이라고 골프 그린 그 헤어 피그 이게 명명품을 이름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요거 정확하게 요다른 요 이름이 있습니다. 딕 바야는 이건 원종인데 정말 이래가 꽃이 볼 때마다 안 있습니까? 그죠? 어.. 어.. 정말 안 있습니까? 꽃이 정말 안 있습니까? 저는 한상적이에요. 밤되면은 이 온실 안이 막 그냥 그대로 안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요 향천지에요. 요거 하고 지금 그라우카 요 옆에 삼행계들이 삼행계들이 지금 저희들이 대충 많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요 패턴으로 피고 있기 때문에 워크레아는 이제 또 내년은 기약하면서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분주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설시고 나서부터는 아마 설시고 나서 구정전에도 이래가지고 몇 개는 분주를 할지 모릅니다. 분주 해가지고 적석에서 판매 안 있습니까? 세발보 두발보 기준에서 아니습니까? 아주 저렴하게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판매를 하겠습니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때 재료의 찬스 놓치지 마시고 또 구정 쉬고 나서 구정 다음날 아니습니까? 판매 방송을 할지 구정날은 모르겠 제가 손님이 이래가지고 여기에 오시는 온라인으로 오신 분 아니습니까?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 아니습니까? 요 분들이 안 오시면 이분들이 많이 안 오시면 저희들이 판매 방송을 아마 잡을 거에요. 잡기 때문에 그때 또 방송 그거는 딱 기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밖에 없는 그런게 저희들이 분주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월등하게 저렴하게 갈거에요. 그거는 분주를 했을 때 일반 가정집에서 각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딱 분주한 거 그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뿌리 4cm를 자르고 심는 방법 저희들이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고 또 심어서 구두로 해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사신분들한테만 따로 와있으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이라도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죠? 존재감이고 도시발리아는 도쿄버튼이에요. 이게 버튼탑하고 도쿄버튼하고 틀린거에요. 어떤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여기는 여기 버튼탑이에요. 버튼탑은 거의 대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꽃들이 조금 화형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화형이 그래도 꽃이 없는 시기에 꽃이 딱 폐지면 깔끔하게 좋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우리가 또 링크 러브사운드 도가시마라고 이것도 꽃이 한참 피기 시작하는데 요는 넬리아 넬리아 교배종이라 가지고 꽃이 올해는 꽃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네요. 그죠? 와 정말 잘 자랐습니다. 이것도 테리안에 아니었습니까? 알베센스일거에요. 안봐도 이제는 꽃만 보면 아 요는 아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건 테리안에 풀사입니다. 꽃이 너무 좋아가지고 알베센스 아니었습니까? 제가 착각할 정도로 아니었습니까? 예쁘게 피했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핀거 같아도 여기에 눈디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쭉 이래가지고 구워를 했는데 요거는 눈디 티포 요거는 티포 세미알바 그죠? 세미알바로 요거는 세미알바 아니었습니까? 전형적으로 요거는 진하게 피는거고 요거는 알베센스로 피는거고 요쪽은 콩칼라 예요. 콩칼라 단열색 그죠? 콩칼라 요거는 알베센스 약간 잎 끝에 약간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렇게 많은 대주가 되니까 이것도 아니었습니까? 볼만 하죠? 볼만 하죠? 이런거 이렇게 이렇게 대주로 이렇게 길러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래가지고 이게 나오는거 곱하기 1으로 나옵니다. 그러게 되면 이게 큰 분으로 바로 옮겨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내년에 저희들이 안쪽에 큰 분으로 옮겨 가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모주상태로 점식품으로 가지고 가는거로 매번 저희들이 피는 것만 보이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거 판매방송을 했습니다. 요렇게 조금 내년에 판매방송 하려면 내년에 후년에 안있습니까? 꽃을 필거에요. 저희들 요 방송을 기르는 방송 이거 사신분들한테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주면 이게 어떻게 길러야 된다 이거는 쿠바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길러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저희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초코인시스 초코인시스도 이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초코인시스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 저희들이 182번에서 우리가 저희들이 노상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셀룰만 왔는데 이렇게 산뜻한 티포가 나왔어요. 이거는 사토시가 살아계셨으면 아마 아니었습니까? 루즈시리즈를 잡았을 거예요. 루즈시리즈가 두 개가 아니었으면 이것도 하지만 여기도 한 개 더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 거 요것도 176번에서 나온 건데 요 아이도 아니었습니까? 루즈시리즈를 아마 잡았을 거예요. 루브라로 아니었습니까? 아주 진행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루즈시리즈 요거 옆에 있는 아이 요 아가들은 215번 같은 경우에서는 요렇게 꽃이 아니었으면 우리 목구에서 진행적으로 보호하지만 그 꽃하고 똑같은 꽃이에요. 이렇게 꽃이 좋아요. 종자가 그죠? 엄마가 엄마가 진짜 정말 좋아요.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튼튼한 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엄마가 튼튼해요. 이거는 제 손가락 아니었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봐요. 손가락 아니었으면 길이보다 발부가 더 큽니다. 그죠? 손가락 길이보다 발부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길이보다 발부가 더 크기 때문에 꽃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부양에도 이런 종자 생산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부양에서 구매하시는 그런 꽃들은 아마 아주 좋아질 거예요. 이것도 초콘시스 초콘시스고 여기도 초콘시스 또 하나 핍니다. 이것도 이것도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은 이렇게 버려지지 않은데요. 제가 오늘 살짝 열어봤습니다. 초콘시스고 초콘시스 이것도 이렇게 많이 해놔기 좋죠. 그죠? 지금 초콘시스 초콘시스 시스 대체로 가가지고 저것도 지난해 몇 번 분주를 하고 나서 이쪽에 이가 빠져버렸습니다. 이가 빠져가지고 이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앞으로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속 전시의 품으로 갔다 왔다 할 수 있게끔 고꼬롭게 하고 저희들이 두고 있겠습니다. 두고 있고 이래가지고 아따 이놈 참 예쁘다. 너무 이쁩니다. 그죠? 위티기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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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까? 이거 이번에도 요번에 공구에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 참여를 많이 해 보세요. 이렇게 예쁜 꽃이 핍니다. 정말 꽃이 예쁘죠? 환상적입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좋게 예쁘게 꽃들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어디서 만드느냐 그 어디더라 지금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요거 다음에는 생각나면 말씀 드려 주겠습니다. 요거 요것도 꽃이 아니 있습니까? 두 배 곱하기 2 아니 있습니까? 매번 번져 나가기 때문에 음 올해 초창기가 있으면 조금 판매하고 저희들이 또 내년에 모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아니 있습니까?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하고 이게 종체가 붙었네 벌써 종체가 붙었기 때문에 종체약을 오늘 약을 좀 쳐야 되겠습니다. 요것도 진짜 산뜻하게 좋았습니다. 요거는 실생부양이 들어갔습니다. 음 무리하네 그죠? 이 키꺽다리 요하도 참 멋있죠? 그죠? 키꺽다리 요하도 은근히 매력있는 아이에 어 지금 터리아내들도 지금 한풀이 꺾여가지고 지금 많이 아니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하고 올해 저쪽에 미리 보기 전시회도 이래가 꽃들 보신 분들 못보고 또 못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터리아내들이 지난해에 한창 아니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요시기 아니 있습니까? 아마 꽃이 많이 피었을 때 창원에 갤러리아 백화점에 아니 있습니까? 전시회를 갔는데 올해는 요 이제 대행정들을 많이 피는 많이 피기를 했던 아이들은 일단 조금 적고 아니 있습니까? 다음에 내년에 또 다시 아니 있습니까? 이제 청산 1월달에 아니 있습니까? 어디에 전시회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물색 중에 12월달에는 부양란에서 하고 1월달에 진주에서 약간 조그만한 커피숍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쪽에서 내년에도 공간을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저희들이 어머니스러워가지고 요거는 거의 대형 매장에서 아니 있습니까? 보실 수 있게끔 아니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아마 한군데를 좋은 건물주 아니 있습니까? 거기에서 허락해 주면 저희들이 가지고 달려가겠습니다. 이 방송 보신 이게 꽃들 좋아하시는 분 아니 있습니까? 연락을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전국 어디 서울이도 대진이고 광주고 부산이고 다 가겠습니다. 다 가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 매일 1년 순회를 해가지고 매달 전시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꼭 참여를 해보도록 해보고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분들 대한민국에 꽃들 즐길 수 있는 분들이 다 난초를 감상하고 그렇게 하는 공간을 저는 이렇게 정말 만들어 보고 싶고 이래서 어떤 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면 난초여행 107회 107회 방송을 보신 분은 보시고 이래서 같이 해주실 분은 연락 주시면 내년부터 아십니까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난초여행 107회를 해오면서 계속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제가 난초 여행을 그렇게 이래 가지고 꽃만 보여 드리고 이때까지 저희들이 난초를 즐기고 할 수 있게끔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모든 많은 분들이 다 동참해 주시고 많은 방송인들이 또 해 주신다 아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래 가지고 꽃자랑만 키우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공유가 되고 이래서 키우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개 한 개 이제 이래 가지고 키우는 거 설명을 하는 것 때문에 또 뭐 그렇고 또 어느 정도 제가 그걸 해 가지고 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깜빡깜빡 해 가지고 저번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또 하고 이래서 키우는 거는 키우는 방송 이런 거는 조금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잘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저는 가끔씩 가끔씩 이래 가지고 정말 힘들어 할 때 아니 있습니까 그때만 방송하는 거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늦은 그 점 널리 양해 말씀 드리고 또 제가 영 안되면 또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꾸 음 뭐 조금 이래 너무 제가 나쁘게 되니까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저도 이래 가지고 요즘 분갈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일상이 많이 바쁩니다 그거 한 개 한 개 제가 지켜드리지 못하고 그리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이래 가지고 많이 계속 안 있습니까 꾸준히 안 하는다는 게 아니 꾸준히 열심히 활동하면서 있습니까 그죠 많이 지켜 보겠습니다 지켜 가지고 안 되는 거였으면 문의를 많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아니 습니까 뭐 다 전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죽으면 가지고 갈까 하고 이 세상에서 배운 거 터득한 거 여기서 다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걸 안 있으면 여기에서 다 두고 가겠습니다 두고 가고 이래 하기 때문에 한 개라도 더 이제 그 기르는 방법을 안 있으면 제가 해 왔던 방법이 미숙하나마 그죠 미숙하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아니 습니까 그죠 제가 잘못 정보를 전달하시더라도 너그리 용서 이해하시고 그죠 또 새로운 방송을 위해서 아니 습니까 저는 또 계속 아니 습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하고 107회 방송을 방송을 해 가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목포는 아니 습니까 500회인데 그때까지 그건 욕심이겠죠 그죠 500회인데 욕심이지만 욕심이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도 한 송이가 아이고 자기 좀 봐 달라고 아니 습니까 이렇게 예쁘게 피네 그죠 눈딥니다 아이고 여기도 또 한 송이 한 송이 저희들도 한 송이 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한 송이 한 송이입니다 그죠 한 송이 한 송이 피는 저희들도 한 송이 피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처음부터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저런 아이들은 세력이 많이 떨어진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런데 요즘은 이게 카톨레아가 원치에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 엔시클리아나 기꼬나 이런 아이들은 거의 이래 가지고 무채져 가버립니다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이래 가지고 보여 드리려고 아니 습니까 그죠 아 여기에 모닝글러리 아니 습니까 정말 꽃 좋은 모닝글러리가 여기에 곧 나옵니다 나오고 있어 가지고 요것도 제가 한번 나이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정도로 이래 가지고 그래도 꿋꿋하게 제 곁을 지켜 가지고 이렇게 매년 약속을 합니다 꼭 보여주는 예쁜 꽃 보여주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도 나오고 우리가 여기 한번 몬스테리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전국에 어디 이렇게 큰 게 있습니까 그죠 여기도 대행꽃 아니 습니까 여기에 나무 기꼬를 여기 하나 하나 붙여놨더만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많이 피해 가지고 여기도 다 여기도 또 나왔네 나오고 이제 신입은 요 아이들 계속 신입은 계속 계속 신입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잘 자르고 있어요 잘 자르고 있어 가지고 또 이것도 물만 안주면 또 이렇게 있습니까 꽃들은 이렇게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이게 이제 붙여 가지고 나무 이런 거를 이거는 난초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거 보여 드리면 좀 싫어하는데 제가 꽃이 좋아 가지고 아니 습니까 이게 좋아 가지고 또 저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식물이 여러 가지라 가지고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 보여 드려 가지고 요 안셉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많이 나와 가 있습니다 많이 나와 가 있고 저희 부양에 또 2월 4일 5일 안 있습니까 그죠 창원에 육화 아울렛에서 부양이 안 있습니까 또 난초 전시를 또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전국에 애란이 많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참여를 해 주세요 그리고 요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올해까지만 저희가 그걸 해 가지고 전시를 부양해서 이래 가지고 해고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그 우리 에란에 안 있습니까 KOS 안 있습니까 거기 회원들이 아마 주체를 해 가지고 전시를 주관을 해 갈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해 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가틀레아 좋아하시는 분은 모든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많이 참가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아마 상금도 많이 붙을 거예요 붙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걸 참여를 하시고 많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안 있습니까 이래까지 즐길 수 있는 취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안 있습니까 우리나라 카틀리아 안 있습니까 키우시는 에란인인 분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한국에 카틀리아 문화 발전도 꽃을 기르는 양란도 안 있습니까 양란 꽃을 기르는 동호회도 많이 발전이 될 거예요 이유 안 있습니까 또 금요일날 제가 판매 방송을 할 테니까 그때 또 만나 뵙도록 하고 오늘 또 여기서 난초여행 107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부터는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오늘 요 방송이 끝나는 내일부터는 저희들 제가 분주에 많이 들어갈 거예요 꽃이 피고 났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 분주를 많이 들어가고 꽃이 들어가 있는 게 저도 분주를 할 거고 그렇게 분주를 해 가지고 많이 갈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분주 방송에 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을 해 가지고 분주를 해 가지고 저 이렇게 할 점이에요 음 분주를 해 가지고 그냥 누드로 안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새발브 기준으로 꽃대발브를 포함해 가지고 어 두발브 가는 것도 있고 새발브 꽃대 포함해 가지고 새발브 가는 것도 있고 꽃대 포함해 가지고 내발브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해 가지고 가격을 저희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잡아서 누드로 갑니다 오늘 화분은 여기서 심어 달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화분하고 수태 안 있으면 따로 안 있습니까 그죠 부양톱은 작은 거에 심었을 때는 2만원 큰 거에 심어 그 중자에 심었을 때는 3만원 떼자에 심었을 때는 5만원 아마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유념해 가지고 잘 해 가지고 금요일부터 금요일부터 만약에 저희들이 판매 방송에 분주 방송이 들어가면 그렇게 할 거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주여행 107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 오래오래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한 해 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